아, 현재 2539개를 깠습니다. 그렇죠?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힘듭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스칼렐링이 나온다면 토할 수 있지요. 이제 지쳐가는군요. 아, 장비를 빼고요. 아, 장비를 빼고요. 이거를 집어넣자. 아, 장비를 빼고요. 아, 장비를 빼고요. 응. 뾱이け지? 근데 여태까지 푸펫 공하고 푸펫만은 한번도 못봤네요 이렇게 까면서 근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사람이 쓰러지는게 아니고 지쳐있어 자꾸 깍차고 와 망치 71개 있는거 보세요 71개 있어 아 제로.. 제로건 제로도 좀 있는데 구멍에 세트해보다 넌 자꾸 나오네 자꾸 나오네 음흠흠 음흠흠 아 벌써 꽂혔어 또? 안녕 furious 이렇게 kelijk 아 어... 2760이게 좀 빡세 너무 힘들어 아우씨 강물 얼마에 강물도 그냥 버려야겠어 아 350만원 오케이 다 벌어 으흐흠 으흠 오케이 어 프리미엄 펫 장비 마력 나온거 같은데 네 아 이놈의 새티그자 그만 줘 나왔으면 좋겠군요 몇개 있는거야? 30개 모은거 같은데 한 20개 되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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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될 사람이 아니었나보구나 나는 될 사람이 아니었나보구나 나는 될 사람이 아니었나보구나 으흠 아 아직 기대를 안버린건 사실이지 아직 모른다 으흠 아 올테 4%면 괜찮은채였다네 별로고 5%하고 아 이 으흐 으 으 으 fert3 후 Sunday 배손해봤다 음 아 뚜껑 찼어 하하하하 아 정비 많이 나와 하프 버거 걔 많네 골드하트 아 저 3장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어디야 이번에 토소비 아 뭐 좋은게 안 나오네 아 자꾸 꽉차가네 아 너무 자리 없는데 아 뭘 버려도 해야되냐 얼만데 크리스 타르트 700만원 아 800만원 10개를 던지면 8천만원인데 아 포기해 자 자리가 없어 자 자리가 없어 아 스칼링 나오면 얘기해 주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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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빡세다 빡세다이 아 이제 거의 끝나가는군요 다음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투명 데미지도 하나밖에 안나왔네요 와 확률이 되게 낮은가봐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건 아니었군요. 아쉽습니다. 아 뭐 나온거 없나요 저? 아 이거 까는것도 귀찮아 죽겠어 잠자도. 아 다음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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